11일 먼저 최근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와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가 청문회에 섰습니다. 방송사를 통해 도내 전역으로 생중계됐고 청문 결과에 따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기도회는 날카롭게 따져물었고 후보자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최금식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질의와 쓴소리가 오갔지만 이 가운데 재정건전성 방안과 도시개발 관련 기존 경력 등이 핵심 질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부채 문제와 인사혁신, 공공성 강화가 가장 큰 현안. 이에 대해 최후보자가 꺼낸 카드는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 구상과 자산매각법 등입니다. 부채 문제는 제일 먼저 자산매각입니다. 현재 광교 신도시하고 동탄 2지구, 다산은 매각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창희 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관피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오늘 후보자까지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관피아 아닙니까? 관피아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진 않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법 등 주요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질의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던 곳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여야 연정의 중요 방향타가 됐고 흐름에 따라서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 향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12일은 최동규 중기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와 임혜규 경기개발연구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남아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ashed